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동쿠두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2021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기어5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프리앰프, 부스터, 컴프 부분에 선정된 페달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다양한 페달 브랜드에서 프리앰프와 부스터, 오버드라이브의 경계를 없앤 앰프 사운드 기반의 다목적 페달들을 출시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연주자들의 톤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담은 멀티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이 아닌 노브를 어떠한 방식으로 세팅하여도 모든 구간이 스위스 파신 페달들로 프리앰프, 부스터의 기능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메인 드라이브로도 사용이 가능한 페달들입니다 오늘 프리앰프, 부스터, 컴프 부문에서도 이미 오버드라이브 부문에 선정되었던 페달들이 몇몇 보입니다 그 영광을 차지한 페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톤의 라이즈, 은총씨 9.9.9.0 벤슨의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앰프, 핑크, 은총씨 10.10.0 벤슨의 게르마뉴 부스트, 은총씨 10.0.10.0 킹톤의 블루스 파워, 은총씨 10.9.5.0 오리진 이펙츠의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리미티드 에디션, 인버트 블랙, 은총씨 10.0.10.0 킹톤과 벤슨은 2020년도에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2021년에도 그 영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벤슨 프리앰프와 킹톤의 블루스 파워는 전통의 강호들 사이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강호들 사이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전통의 강호들 사이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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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대가 앞서 설명드린 스타일의 페달들이고 칼리7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색깔을 반전시켜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를 하면서 2020년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씨가 오늘 5대의 부스트 프리앰프 컴프 부문의 페달을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뭐 그 괜히 왕중왕에 올라온 게 뭐 지금 그 연말에 계속 이걸 하면서도 느낍니다. 이게 정말 아 우리가 정말 좋은 페달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단순하게 우리 쪽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쥐어짜서 좋은 페달인 거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좋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많이 드는 시간이 없고 그 중에서 좀 이 킹톤과 이 벤슨이 정말 좀 맞아요. 이관왕이라는 것 자체가 페달이 지금 저희 버즈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진짜 좋은 회사고 좋은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이펙터 회사인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오리진 이펙트에서 나오는 뭐 여러가지 이펙터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 중에서도 칼리76은 그냥 뭐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저는 모든 컴프레서 페달의 숙제일 것 같아요. 칼리76을 넘느냐 못 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컴프레서는 일단 뭐 칼리76을 무조건 두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거를 기준으로 또 뭐 약간 뭐 사이드로 가느냐 뭐 이렇게 좀 색이 바뀌느냐지 그 컴프의 기준은 이제는 칼리76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이제는 뭐 머릿속에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주변에 미션이 아 좀 괜찮게 구매할 수 있는 뭐 컴프레서 없을까 좀 너무 막 옛날에 막 그 그 인위적으로 그 기타 이펙터 컴프다 라는 그런 소리 말고 좀 없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요즘에 레코딩 했을 때 뭐 옛날에야 일부러 그렇게 썼지만 요즘 이제 기타 레코딩 이제 팝이나 씬에서 녹음된 거 보면은 그렇게 기타 인위적인 컴프레서가 걸린 듯한 느낌이 안 드는 게 다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플러그인으로 이제 컴프를 잡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녹음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빈티지 렉 그런 사운드들을 다 담아냈는데 기타 컴프를 걸은 순간 나 컴프를 씁니다! 이렇게 걸리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고런 걸 봤을 때 제가 가봤다. 칼리칠리오? 제가 이랬거든요. 대답을. 그러니까 아 그건 너무 비싸잖아. 뭐 다른 거 추천해줄 거 없어? 칼리칠리오? 아니면 블룸. 블룸 정도. 왜냐하면 블룸은 EQ랑 부스터랑 뭐 이렇게 설명하다가 아 그거 말고 좀 더 싼 겁니다. 칼리칠리오. 이라고 그냥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페달. 그리고 이제 21년에 한 해로 이제 그냥 관통하는 그 어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이제 이 이펙터 타임즈라든가 톤앤테크 이 영역 안에서 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 프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 특히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굳이 그럴 거면 그냥 드라이페달 하나 사서 그냥 클린톤과 이 확확 바뀌는 거에 집중하셨다면 요즘엔 일반 유저분들도 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프리를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톤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1년에 관통하는 페달이 벤슨 이 친구가 아닌가. 왜냐하면 원래 이 친구는 뭐 워낙 탑튀고 탑튀었는데 신제품이죠. 굉장히 깜짝 놀랐죠.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뭐랄까 부스트하면서 부스트하면서 클린하면서 클린하고 레인지가 넓으면서 레인지가 넓은. 뭐 그런. 맞습니다. 뭐 진짜 나의 기타의 공간. 내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기타를 치고 있다. 어. 그리고 어떠한 그 인위적인 그 뭐 미들 레인지가 이제 뾰족하게 올라오면서 생기는 그 그 꽁꽁함. 그리고 그 그 특히나 그 미들이 또 올라오면서 그거를 잡기 위한 그 인위적인 살짝 컴프레싱 된 그 그 어느 그 19년도부터 트렌드였던 그 약간 컴프가 좀 그 아무래도 그 음악이 점점 음압이 세지니까 이펙터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를 정말 잘 보여준 예시가 아닌가. 역시 벤슨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뭐랄까. 부스터 페달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색다른 감동을 이 벤슨의 게르마늄 부스터를 통해서 얻었던게 사실이구요. 은총씨가 잘 정리해 주신대로 이 여기 올라와 있는 페달들 같은 경우에 이 프리와 오버드라이브. 은총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리 이 연주자들이 프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도 이 아마추어 혹은 프리를 접해보지 못했던 연주자들이 접근하기에 가격이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인데 여기 올라와 있는 친구들처럼 프리와 드라이브 사운드, 메인드라이브 사운드로 오가는 이펙터들이 출시되면서 연주자들이 메인드라이브로 써보다가 어? 이게 프리로도 굉장히 좋다던데 프리로도 한번 써볼까? 써보면서 열리는 거죠. 아 이런게 프리가 왜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를 깨닫게 만들었던 4대의 이펙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 연주자들의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선봉자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전달 드려 봅니다. 역시나 멋있구요. 쭉 저희가 이제 부문별 베스트를 뽑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운드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디자인도 이뻐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 예쁘고 다 멋있고 안살래야 안살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베스트기어5로서는 마지막 시간이죠. 모듈레이션 ETC 부문을 선정을 해 볼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